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청정수행도련, 해인총림, 해인사.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해인사는 번뇌가다 한 깨달음의 세계, 해인산매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법보종찰 해인사의 이러한 수행정신을 해인사 승가대학이 계승하고 있는데요. 신심과 원력, 수행이라는 교문 아래 천여 명이 넘는 출가수행자를 배출해온 해인사 승가대학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산실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죠. 그런데 1955년도부터 해인사 법보 전문강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천여 명이 넘는 수많은 불교계 인재들을 배출해냈고요. 우리 불교가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 그리고 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현실에 어떻게 하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불교가 어떻게 해야 적응할 수 있을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는 그런 교육 내용과 어떤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은 계율과 선학, 화엄, 초기불교 등을 비롯한 교학에서부터 영어, 일본어, 산스크리트어 등의 외국어와 설법, 토론까지 4년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속의 때를 벗고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춰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고민과 갈등도 있고 웃음과 행복도 있는데요.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출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출가 대회를 맞아서 저희 해인사 승가대학의 강원생활 이야기를 길려드리려고 이렇게 다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 공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사집반 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인사 승가대학 사교반 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 기이묘입니다. 스님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출가인연이죠. 그래서 한번 출가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윤스님은?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가를 하려다가 출가를 집안에 반대해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애를 놓으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다가 좀 출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부양 의무 이런 걸 다 하고 들어온 늦가기 출가자인 셈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연등회든가 사물놀이든가 등등 다양한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불교에 대한 궁금함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동북대학교로 가게 돼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공부를 좀 내려놓고 당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대학원으로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에 이제 출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원이나 더 공부를 한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먼저 수행을 하고 이제 스님들의 이렇게 대방 생활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왜 강원에 못했지? 그러게. 스님들과 다 만나게 된 적 이렇게 봤던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할 때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친척분 중에 스님이 계셔요. 비구니 선생님도 계시고 비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절에는 찾아간 적은 있지만 그런 불심도 없었고 부처님의 불법도 몰랐는데 스님이 어느 날은 출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꼬시더라고요. 저는 출가에서 스님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으로 꼬시더라고요. 어떻게 꼬셨길래 넘어가신 거예요? 계속 출가를 안 하면 제가 그때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거든요. 스님이 옆에서 볼 때는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는 한 1년만 이렇게 더 살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세뇌하겠더라고요. 아 왜 무서워요? 가야 되겠다. 저는 진짜 마음을 먹었죠. 아 그럼 출가해서 살쪽에 들어가 살자.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살쪽에 사는 게 아니라 절 속에서 도심에 서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출가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도심에 있는 사체라서 살다가 지금 2년이 돼서 이렇게 행사 와서 공부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대로 산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해명스님처럼 불교에 대해서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시긴 했는데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가족들끼리 부처님 오신 날에 행사를 가기는 갔었는데 법당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항상 너무 무거운 분위기여서 무섭기도 했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거 하나는 꼭 알려주고 가고 싶다. 그게 바로 명상이었죠. 그렇게 해서 미왕사의 참사람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7박 8일 동안 참선을 하게 됐죠. 그걸 인연으로 시작해서 그때 지도해 주신 분이 바로 현재 제 인사 선생님이신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머리카락은 모르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한다는 게 은사 선생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참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제 마음을 이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확실히 깨닫고 제가 스스로도 풀리지 않던 의문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항상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이 집착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인사 선생님께서 그것들이 다 떨어지는 자리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떨어진 자리가 본래 그 자리다 라고 말씀 제일 공평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듣고 나서 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곳은 없다. 내가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 전부터 항상 제 마음이 답답했고 감각증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게 됐죠.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출가한 것도 있고 영원한 것이 없고 제 마음을 닦는 것이 제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림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딱 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매일 운동하면 이 노래를 튭니다. 우리 공림 선생님이 또 제 운동 배폐입니다. 뼛속까지의 스님이에요. 근데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